안녕하세요. 무비팬더 채널의 멤버십 후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은 계속해서 무료이고, 멤버십 후원은 선택입니다. 멤버십 후원은 조회수만 노리는 컨텐츠보단 좀 더 가치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로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비용은 자막 번역을 통해 에반게리온 해설과 한국영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 커브승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촬영장비 구입과 스튜디오, 컴퓨터 등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슨두 선생님, 멤버십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가입기간에 따라 아이콘이 성장하며 2년 이상 가입시 벤더 아이콘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달 때마다 아이콘이 보이니까 마음이 던던해집니다. 멤버십은 신의필, 후원자, 제작자 등급 3가지가 있습니다. 신의필 등급은 댓글에 멤버십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후원자 등급은 아이콘과 더불어 엔딩 크레딧에 후원자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작자 등급은 플렉스를 보여주실 수 있는 등급입니다. 엔딩 크레딧에 제공 명단에 노출이 되며 좀 더 큰 글씨로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허투루 쓰지 않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무리해서 후원하지 마시고 부담이 안 되시는 정도로만 후원해 주세요. 무비펜더 멤버십 후원 무비펜더 멤버십 후원 추가적으로 멤버십 후원자분들께는 노란 탁지가 붙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거나 19금 해설 영상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제공됩니다. 19세 성인인증을 해야지만 보실 수 있고 매달 정해진 분량이 제작되는 것은 아니며 다루는 작품에 따라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원금액은 세금 공제 후 유튜브가 30%를 가져가고 크리에이터에게 70%가 지급되며 매달 결제가 됩니다. 후원 계좌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5천원 이상 후원 시 엔딩 크리짓의 계좌 후원자 명단을 1회에 게재해 드립니다. 본 채널의 구독은 무료이고 멤버십은 만 19세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만 가입해 주세요.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 광고 시청과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어느냐 수입killing 3번 수입killing 아멘